먼저 유세백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유세백 전문가님 오늘장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 그린텍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같이 어려웠던 시장에서도 이 종목 파월에 폭풍을 뚫고 두 자리 숫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테슬라랑 리비안에 자성 소재 공급한다라는 이 소식 속에서 오늘 아침에 저도 시장이 굉장히 충격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6시 반에 출근을 해가지고 리포트들을 뒤져봤었거든요 근데 아무 그린텍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리포트 관련해가지고 얘가 이슈를 받쳐주면 시장이 좋으면 그날 당일날 이렇게 받쳐주거든요 근데 이렇다 할 특별한 강력하게 이끄는 종목들이 없으니까 이 리포트 사실이 좀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굉장히 10%대 상승을 보여줬어요 300종목도 안 되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서 아무 그린텍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 종목이 그만큼 펀더멘탈이 좀 뛰어나다 그리고 22년도보다도 올해보다도 23년도에 매출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컨셉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 시점 어떤 개별 종목 장세로 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저는 이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관련해서 그리고 매출 다각화를 통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 시총은 물론 2천억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좀 작은 종목인데 스몰캡으로 좀 괜찮은 종목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모그린텍을 살펴드렸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종목이죠 작은 종목이긴 한데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같이 어려웠던 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0% 이상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자 아모그린텍 일단 오늘장의 특징지로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